네, 닥터 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집이 노출된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박사님, 그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따님들도 생각하셔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개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미루면 애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박사님 계획이 그러시다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집 주변에 있는 경계 강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네. 요원들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선배! 아, 예, 저기 그... 어, 잠깐만. 저기 그... 물건을...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옆집에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아, 지금 택배 선생님이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뭐 주문했어요? 아, 뭐 이거 이거... 아니, 애들이 막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응? 야, 근데 커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참 이거... 아, 이게 뭐야? 애들 한참 먹으면 좋을 때잖아요. 한 끼 반찬은 될 거예요. 장조림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하... 정말 너밖에 없다. 하... 이 주부의 고민, 어?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뭘 해 먹어야 되나. 달고 살아갖고 내가 아주 그냥 원약탈모 됐댔지. M자 됐지, 뭐. 어머. 야, 내가 진짜 그거 때문에 내가 맨날 고민 달고 살았는데, 응? 야,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장조림 냄새가.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어볼게, 고맙다, 어? 아유, 뭐... 저 먹으려고 만든 거, 조금 남은 거 챙긴 건데요, 뭐... 응? 야, 근데... 야, 정말...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네, 제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네.